최근 일선 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방안이 마련됩니다. 경북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교권보호 대책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 중심이어서 정작 피해 교원의 치유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직 스트레스 해소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힐링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피해 교원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교육청별로 의료기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